지장 기도로 극복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부모님이 불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말 그대로 왔다 갔다만 했을 정도입니다. 그제 향냄새가 너무 좋아서 법당에 몇 시간씩 앉아있기도 하고 마음이 동하면 법당에 있는 경전도 한번 읽어보기도 했었죠. 대학은 진학을 앞둔 스물일곱 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십여 년 전부터 잠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무섭고 뭔가가 계속 괴롭히고 하는 일이 점점 그 시기가 짧아지더니 맨정신에도 귀신이 보이고 어느 날은 TV에서나 보았던 저승사자 3명이 삼각 구도로 서서 나를 뻔히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 중 대장으로 보이는 저승사자는 덩치가 무척 크고 세 명 모두 다리는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또렷이 눈앞에 나타나기를 여러 번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눈빛이 검다며 저승사자 같다는 말도 자주 들었고 이유 없이 아프고 힘이 없고 모든 의욕이 떨어지고 밤마다 무엇을 땐가 시달리고 고함 지르기를 몇 달간 계속 되었습니다. 단지 몸이 약해서 그럴 거라고는 생각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제가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 그 당시에도 딱히 종교가 없던 더라 기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못했었고 뭔가에 빌어야 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잖아요. 지장 보살님이 누군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얼마나 해야 하는지 정말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석가모니 부처님 알았지 무슨 보살님의 이름이 이렇게 다양한지 그 중에 나를 택한 것이 지장 보살님이었습니다. 지장 기도는 정말 힘든 기도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기도라는 등 이상한 말이 자꾸 들리더라고요. 저는 맘속으로 그런 게 어딨어. 정성껏 진심으로 하면 되는 거지. 설마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저 했습니다. 오로지 지장 보살만 생각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지장 보살, 지장 보살, 지장 보살 하루에 만번씩 그렇게 간절히 부르기를 100일쯤 했습니다. 밤 8시부터 시작하기로 한 시간을 반드시 지키기에 뛰어서 집에 오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씻지도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린 채로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던져두고 바로 지장 보살님 사진 앞에 앉아서 또 염불하고 지장 보살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정말 신내림 받기 싫어요. 만약 제가 신내림을 받아야만 한다면 절 그냥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어요. 정말 이 말을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죽을 각오로 지장 보살님만 부르고 부르고 간절하면 이루어진다잖아요.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정말 지장 보살님께서 와주시더군요. 100일 해양하더니 해양의식을 마치고 너무 곧에서 동생 찐대에 대짝으로 발라덩 넘는 그 순간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듯 한참 동안 전율이 나면서 몸이 공중으로 뜨더라고요. 정말 본 사람이 있어서 이것이 거짓이 아니란 걸 아실 거예요. 말도 안 나오고 무섭더라고요. 지장 보살님, 절 데려가시나 보네요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못 나와! 하는 허풍치는 젊은 여자 청아! 하면서도 힘 있는 소리예요. 그 순간 온몸에서 큰 덩어리 같은 걸 쑤욱 하는 느낌과 함께 빠져나가면서 몸이 침대로 떨어졌어요.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꿈을 꾸게 되었는데 목욕탕에서 때로 벗기고 있는데 어떤 어린 꼬마 두 명이 들어오길래 여긴 여탕이니 나가라고 하니까 성녀는 남자가 들어오면서 걱정 말고 깨끗이 시쳐라 내가 다 데리고 갈 테니 이제 괜찮을 거다 하는 말과 함께 두 명의 어린 남자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너무 생생해서 신기했어요. 그 뒤로 이유 없이 아픈 몸도 아무렇지도 않았고 꾸는 꿈마다 조상의 천도된 꿈이라는 말과 업장에 소멸되는 꿈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절에 들어가서 기도한 경험도 있는데 기도 시작 전날에 가슴안에서 시커먼 물체가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했고 15일 후쯤에서 스님이 오라고 해서 가니까 얼굴만한 연꽃 화분 앞에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스님의 꽃잎을 떼서 먹여주고 있는데 하늘에서 셀 수도 없이 많은 꽃비가 내리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해양전 밤에 자려온 늦자마자 비로자나 부처님은 커다란 손이 얼굴 쪽으로 오더니 얼굴을 쓰다듬는 거예요. 이건 꿈도 아니고 너무 신기하고 포근했어요. 어떠한 반응도 없이 그러고 나서 그냥 편하게 잠든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개인적으로 백일 기도를 세 번 정도 연달아서 더 했는데 꿈을 너무너무 많이 꾸는 거예요. 특징적인 것은 입에서 벌레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스님들이 안 나올 때가 없었어요. 법당에서 춤도 추시고 같이 놀자며 사람들 사이로 데리고 오셔서 함께 춤을 추는 그리고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굶지린 듯한 애기에게 뭘 먹여주고 있는데 큰 절벽 같은 돌 위에서 화려한 장삼을 걸친 스님께서 미소 짓는 얼굴로서 계시기도 하는 등의 꿈들이요. 모두 다 부처님과 지장보살림의 카피였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애쓰려니까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네요. 요즘은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토요일마다 삼천배 능엄주와 강명진엄 독성 등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애전엔 전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인 불보살님이 늘 곁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자다가도 뿌듯한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늘 밝은 곳에 복 많이 짓는 하루하루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나무암 미타불카페의 규일 파랑새 78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나무암 미타불카페의 규일